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 표요. 더 일찍 출발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표요. 더 일찍 출발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얼른 퇴원하셔야죠.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얼른 퇴원하셔야죠.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어, 이게 뭐예요? 어제가 생일이었다면서요. 생일 선물이에요. 어제가 생일이었다면서요. 생일 선물이에요. 4번. 여보세요? 인터넷 요금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인터넷 요금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5번. 실내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내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야유회 장소 말이에요. 내일 오후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팀장님이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야유회 장소 말이에요. 내일 오후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팀장님이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팀장님이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 파란색 티셔츠는 운동선수들이 즐겨 입는 건데요. 땀이 나면 바로바로 밖으로 내보내주고, 비를 맞거나 물이 묻어도 잘 젖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입으면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파란색 티셔츠는 운동선수들이 즐겨 입는 건데요. 땀이 나면 바로바로 밖으로 내보내주고, 비를 맞거나 물이 묻어도 잘 젖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입으면 좋겠네요. 8번.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빗소리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흡수해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최근 한 도서관에는 녹음된 빗소리를 틀어주는 공간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빗소리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흡수해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최근 한 도서관에는 녹음된 빗소리를 틀어주는 공간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9번 근육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닭가슴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퍽퍽한 느낌 때문에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으실 때는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익기 전에 꺼내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보십시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진 닭가슴살을 훨씬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육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닭가슴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퍽퍽한 느낌 때문에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으실 때는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익기 전에 꺼내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보십시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진 닭가슴살을 훨씬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 저는 현재 산불이 발생한 인주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진화 작업은 끝났으나 이번 불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주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현재 산불이 발생한 인주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진화 작업은 끝났으나 이번 불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주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주군은 피해 주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피해 주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렛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찾을 때 먼저 지 17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